위대한 갯스비 9장 11번째 영상입니다. 울프심은 끝내 갯스비의 장례식에 참석할 것을 거절합니다. 집에 돌아온 닉에게 갯스비 아버지는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미 sent me this picture. 지미는 갯스비 어릴 때 이름이죠. 내 아들이 미, 간접 목적어 나에게, this picture, 직접 목적어 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It took out his wallet. 갯스비 아버지는 자기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With trembling fingers, 떨리는 손가락으로. Look there. 저기 좀 보세요. 사진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넘어갈게요. It was a photograph of the house. 그것은 the picture예요. 그것은 그 집, 즉 갯스비의 집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다음에 cracked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photograph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진은 cracked in the corners. 귀퉁이가 부스러져 있었어요. And dirty. 여기 생략된 was에 연결되는 게 1번 cracked, 2번 dirty예요. 그 사진은 귀퉁이가 부스러지고 더러워져 있었어요. With many hands. 많은 손과 함께, 즉 손으로 많이 만져서. It pointed out every detail to me eagerly. 갯스비의 아버지는 나에게 사진 속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열심히 가리켰습니다. 갯스비의 아버지가 신이라서 그 사진의 세세한 부분을 여기저기 가리키면서 보여준 겁니다. 정리합니다. 그것은 갯스비의 집의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은 하도 많이 만져서 귀퉁이가 부스러지고 낡아 있었습니다. 갯스비의 아버지는 나에게 사진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가리키며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Look there. 여기는 앞에 he said가 생략이 된 거예요. 갯스비의 아버지가 저기 좀 보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Then saw the admiration from my eyes. 여기는 생략된 주어인 he가 1번 저것 좀 봐요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2번 찾았어요. 뭐를? 감탄을. 어디서? 내 눈에서부터. 갯스비의 아버지가 보여준 게 이 대저택의 사진이죠. 갯스비의 아버지는 닉이 이 사진을 보고 감탄하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He had shown it so often. 갯스비의 아버지는 그 사진을 너무나 자주 보여줬어요. That's shown.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관련돼 과거에서부터 이어지는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 사진을 여러 번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so that. 너무 so 이하해서 that 이하하다. 갯스비의 아버지가 그 사진을 너무 자주 보여줘서 I think. 현재 시제죠.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that 이하인 것 같아요. It was more real to him now. 그때 당시에 갯스비의 아버지에게는 그 사진이 더 현실적이었어요. Than the house itself. 자, 여기는 more than 비교급이죠.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사진과 집을 비교하는 겁니다. 갯스비의 아버지한테는 집 자체보다도 사진이 더 현실적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진보다 집이 더 현실적인 게 상식적인데 갯스비의 아버지는 이상하게 사진에 더 꽂혔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만 저기 좀 보세요. 갯스비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 눈에서 감탄의 빛이 새어나오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갯스비의 아버지는 그 사진을 그동안에 너무 자주 보여주어서 그 당시 그 사진은 그에게 집보다도 더 현실적이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Jimmy sent it to me. 내 아들 지미가 그 사진을 나에게 보내주었어요. I think. 나는 생각해요. That is a very pretty picture. 이 사진이 아주 아름다운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It shows up well. 이 사진이 잘 나타내고 있어요. 사진이 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Very well. 정말 잘 나왔네요. Had you seen him lately? 이 말은 갯스비를 최근에 봤냐 이런 얘기인데 had seen, 과거 완료입니다. 이거는 직접 인용된 말 속의 시제니까 그동안에 본 것처럼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가 아니고 진짜 과거 완료예요. 자, 시간이 흘러서 현재까지 이르렀죠. 보통의 현재 완료는 바로 이 현재의 초점에 맞춰지는데 지금 닉이 물어보는 거는 그 이전의 어떤 시점, 갯스비가 죽은 시점까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과거 어느 시점부터 갯스비가 죽었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갯스비를 본 적이 있냐는 거죠. 갯스비가 죽은 다음에 못 본 거는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갯스비가 죽기 전 최근에 갯스비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넘어갈게요. 이제 갯스비 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He came out to see me two years ago. 내 아들이 2년 전에 나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컴이 아니라 과거 시제인 케이니 맞죠. 갯스비 아버지도 많이 못 배워서 문법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But with house. 주어인 갯스비가 1번 나를 만나러 와서 2번 사줬어요. 나한테 그 집을 사줬어요. 다음에 아이 앞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더 하우스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내 아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사줬어요. 지금 이 저택 말고 고향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Of course we was broke up. 여기서 we는 갯스비하고 그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주어가 복수이고 수동태니까 we were broken up이 맞아요. 물론 우리 관계가 끝이 났어요. 즉 우리 사이가 틀어졌어요. When he ran off from home. 갯스비가 집에서 도망쳤을 때. 즉 가출했을 때. 여기도 과거 시제인 ran off가 맞는 거예요. 아들이 가출하면서 부자 간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But I see now. 하지만 지금은 내가 알아요. That there was a reason for it. 그 아이가 가출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아직 quotation mark가 끝나지 않았어요. 갯스비 아버지의 말은 계속됩니다. 정리합니다. 그 아이는 2년 전에 나를 만나러 와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사주었어요. 물론 그 아이가 가출하면서 우리 사이는 멀어졌지만 거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지금은 알지요. 넘어갈게요. He knew. 그 아이는 알았어요. That he had a big future in front of him. 자기 앞에 커다란 미래. 즉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And ever since he made a success. 그리고 그 아이가 성공한 이유로는 계속. He was very generous with me. 그 아이는 나한테 매우 후하게 굴었어요. 즉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제 갯스비 아버지의 말이 끝났어요. 여긴 넘어갑니다. He seemed reluctant to put away the picture. 갯스비 아버지는 그 사진을 다시 집어넣는 게 내키지 않아 보였습니다. Held it for another minute. 주어인 갯스비 아버지가 1번 내키지 않아 보이다가 2번 잡고 있었어요. 뭐를? 그 사진을. 다음에 another에는 다른이라는 뜻과 하나 더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 더 라는 뜻입니다. 갯스비 아버지가 그 사진을 1분 더 잡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바로 집어넣지 않고 조금 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Lingeringly. 꾸물거리면서. Before my eyes. 내 눈앞에서 사진을 더 붙들고 있었던 거죠. Then he returned the wallet. 그리고 나서 갯스비 아버지가 그 지갑을 도로 집어넣습니다. And pulled. 주어인 he 갯스비 아버지가 1번 지갑을 도로 집어넣고 2번 꺼냈어요. From his pocket. 자기 주머니에서. A ragged old copy of a book. 어떤 책의 노덜노덜한 오래된 한 권. 그걸 꺼냈다는 건데 오래돼서 노덜노덜해진 책 한 권을 꺼냈다는 겁니다. 다음에 called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a book을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 책은 was called hopalong cassidy. hopalong cassidy라고 불리는 책이었어요. 책의 제목이 그랬다는 거죠. 여기 hopalong cassidy는 어떤 카우보이가 주인공이 된 1900년대 초 미국의 인기 소설의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소설 책을 한 권 꺼내는데 매우 낡아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갯스비 아버지는 그 사진을 다시 집어넣는 것이 내키지 않아 보였고 꾸물거리면서 그 사진을 내 눈앞에서 조금 더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지갑을 도로 집어넣더니 주머니에서 오래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는데 그 책의 제목은 hopalong cassidy였습니다. 넘어갈게요. look here. 이것 좀 보세요. this is a book. 이게 책이에요. 다음에 he 앞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a book을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he had. 이것이 내 아들이 가지고 있던 책이에요. when he was a boy, 그 아이가 어린아이였을 때, it just shows you, 이 책이 당신한테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책을 보면 당신이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넘어갑니다. he opened it. 갯스비의 아버지가 그 책을 펼쳤어요. at the back cover, 뒷표지에서. 두 개를 합치면 갯스비의 아버지가 그 책의 뒷표지를 펼쳤습니다. and turned it around. 주어인 갯스비의 아버지가 1번 책을 펼쳐서 2번 그 책의 방향을 바꿨어요. for me to see, to see,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데 목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for me가 나오죠. 부정사 앞에 for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me가 주어, see가 동사가 되니까 내가 볼 수 있도록 그 책의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on the last flyleaf, 책의 마지막 백지 위에 was printed the word schedule and the date September 12, 1906. 여기는요, the word 이하 끝까지가 주어고요. was printed가 동사입니다.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뺀 거예요. the word schedule, 여기서 schedule은 the word를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즉, schedule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날짜. 여기도 그 다음 말이 날짜를 다시 설명하는데요. 1906년 9월 12일이라는 날짜. 이것이 was printed, 수동태죠. 인쇄되었습니다. 가 아니라 인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 동사의 순서로 바꾸면 the word schedule and the date September 12, 1906 was printed on the last flyleaf.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주어가 복수인 것 같은데 동사가 was, 단수가 쓰인 거는 맨 처음에 schedule에서 한번 끊어줬기 때문에 이따만 해도 주어가 단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맞게 해석을 해보면 책 맨 뒤에 백지의 schedu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쇄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 9월 12일이라는 날짜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nd underneath, 그리고 그 아래에 다음에 나오는 colon은 앞의 말을 부연 설명하면서 일종의 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정리할게요. 겟스피 아버지는 그 책의 뒤표지를 펼쳐서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책의 맨 마지막 백지에는 schedule이라는 단어가 인쇄체로 쓰여 있었고 1906년 9월 12일이라는 날짜도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Rise from bed. 기상 6am 오전 6시 앞으로 시간은 익지 않고 그냥 우리말만 할게요. Dumbbell exercise and wall scaling 여기 덤벨은 이 덤벨, 아령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미스 스펠링은 겟스비도 어렸을 때는 교육을 많이 못 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령 운동과 벽에 오르기 이거는 6시 15분에서 6시 30분까지 Study electricity, etc. 전기나 기타 다른 것에 대한 공부 7시 15분에서 8시 15분까지 1시간 Work, 일하기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Baseball and sports 야구와 다른 운동들은 4시 30분에서 5시까지 Practice allocation points and how to attain it 웅변술 연습하기 Points, 똑바로 균형 잡힌 자세 그리고 그 자세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모두 연습하기 이거는 5시부터 6시까지 Study needed inventions Invention은 발명이고 needed는 필요로 하는 거죠. 여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발명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발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좌우간 이 발명에 연관된 공부를 7시부터 9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실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계획표대로라면 겟스비는 어렸을 때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겟스비의 아버지가 이걸 보여주는 것도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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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